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애교 박사입니다. 자 오늘 애교 박사가 이웃집 수달 돌체 라테 모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. 지금 마귀를 많이 침했고요. 하나 둘 셋 하면 이 마귀를 걷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저기 가세요. 제가 살각색으로 다가가서 호랑이를 한 번 움직여주세요.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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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작잖아요? 꼬리 흔든데 어? 수달이 가지고 가질을 모르겠어.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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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는 조금 하네요. Grid Kara 선 북한의 봤어요. 호랑이가 움직여서 치는ician first Hallelujah. 하나 둘 셋! 뭔가 무서워하지게 improvements 뭘 하세요? 여기서 몸 가다로 요리를 disc we can easily 놔 어떤Cameracs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머 어머! 엄마는 또 하소오네 자아! 사실 끝까지 갖고 계시구요 끊기만 한 번 angel 제일 왜 쪼래? 다른 거 해가지고 다 무력이 이럴 때까지 왔어 여기 왔어 지금 반응을 있어요 가라야겠다 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 나도 볼게요 확실히 관심이 바로 있어요 여기다가 살짝 던져내면 아 무서워합니다 자 모카가 왔어요 청어에게 전신을 보냈는데 아 또 어디론 가버렸네요 집중력이 굉장히 낮네요 한번 놔둬게요 배 안에는 냄새가 날거거든요 자 청어 물체가 약량적 정리나는데 자 거기 없어요 움직여서 그냥 그냥 빼먹어 신경이 너무 높아 지금 무서운 분야 신경이 앞서고 있어요 오 지금 손을 넣어가지고 오 지금 놀라운 상황이 있는데 오 굉장히 행복해요 앞에서 지금 굉장히 잘 못 찾아서 다 먹는 거 같은데 네 장까지 다 먹겠네 자 안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에 어떻게 됐냐면 이야 오징어 하나도 없어요 안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놀라지? 놀라지 않아? 아니, 호동이 짝이 흘러다. 하품으로. 제 모자아... 귀여워. 와, 최고의 반응이야. 별 거 다 있는데, 근데 모자이 안 칠거지래? 최고의 반응. 지금까지 이런 반응은 없었다. 야, 자식이 찐한 거 아니야? 죽어, 할 것 같은데? 뭐, 뭐, 뭐?